자본아웃 글쎄사 전기요를 소개할게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추운 겨울 따뜻하고 포근한 전기요가 생각나더라구요 거실이나 침대에서 따뜻하게 사용해도 좋고 소비전력을 낮춘 절전형 제품이라 캠핑장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플라워 패턴의 극세사 매트가 뽀송뽀송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는게 더욱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는 무작위의 열선을 사용해 일반 열선에 비해 내열성 안전성이 우수하여 아이들과 함께 온가족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본체와 온도조절기가 분리되는 제품이어서 사용하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온도조절기는 1에서 7단계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고온, 칙칙모드가 있어요 또한 15시간 후 자동 꺼진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온도휴즈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라 과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돼요 전기호 바닥면 전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패드를 적용해 미끄럼이나 밀림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호 위에서 아이들이 놀아도 밀림 현상이 없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도나오 기법으로 털을 깎아내어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 세상 온단이라 그런지 더욱 포근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전기호가 따뜻하고 포근해서 아이들이 매트 위에서 노는 게 더욱 좋은가 봐요 추운 겨울 아이들과 함께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아니더라도 전기 없이 카페트 대용으로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점차파 차단 기능이 있는 뽀송뽀송 포근한 그새사 전기호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추운 겨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